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초가 이기는 방법, 연장문 문제입니다. 이 초포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. 과연 어떤 수순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?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될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상이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. 장군 치면 초에서는 차로밖에 못 막습니다. 궁이 올라오면 차장으로 끝나기 때문에요. 자 이렇게 차를 묶어놓고 이 상의 활약도 기대를 하십시오. 이 다음에 이 쫄로 칩니다. 쪼로 치면 먹겠죠? 그 다음에 차장군을 칩니다. 자 이제부터 이 포의 활약을 보이십시오. 장군. 못 먹죠? 먹으면 차로 먹어서 끝납니다. 이 뒤로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. 뒤로 오면은 못 이깁니다. 뒤로 오지 말고 장군을 칩니다. 이렇게 피할 수 밖에 없죠? 이때 상으로 들어가면서 장군. 그 다음에 이 포가 피하면서 상장을 칩니다. 궁이 여기로 못 들어오죠? 네 차장으로 끝납니다. 자 피할 곳이 없죠? 다시 한번요. 일단 상으로 장군 치고요. 차로 막을 때 이거를 때립니다. 수순이 틀리면 안됩니다. 그 다음에 차장 치고요. 이제 포가 장군 치고. 그 다음에 이 포가 이쪽으로 옵니다. 이제 이 상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장군.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상장을 칩니다. 그럼 궁이 못 가죠?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차장을 치면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초가 멋지게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